안녕하세요! 치킨 팽이버섯 닭다리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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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오징어 초콜릿 초콜릿 단무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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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한 마늘 또 다른 마늘을 먹어볼까요? 이건 마늘에 바삭한 마늘 저는 꼭 뱅이 먹었을 때 이루어져요 육수와 바삭한 마늘 달콤하고 달콤하고 알아요 하나 더 먹었을 때 가끔씩 사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면을 먹으러 간장 면을 먹으러 먹으러 가고 이날에 안 먹으러 가고 면을 먹으러 가고 치즈가 정말 맛있을땐 오징어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초콜릿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이번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